그래서 혜리에 지나지지 않았을 때는 복합원 클래스일거에요. 열심히 했네요. 먼저 읽고 뜻을 말해주지 아이가 이 됐죠? 그쵸. 아이가 이 됐죠? 그래서 쓰시는거에요? 보여줘 이름 쓰죠? 무엇이란 질문? 무엇이나 누구라고 물어보면 이름을 알려주죠? 그쵸. 이거 뭐야? 혜리야 이거 뭐야? 책상이잖아. 그치? 책상 이름 쓰죠? 그치? 혜리 니 이름 뭐야? 너 누구야? 혜리잖아. 그치? 혜리도 이름 쓰. 책상도 이름 쓰. 오늘도 이름 쓰.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질문은 이름 쓰고요. 명이라고 써있는게 명사라고 하는 어려운 말. 일본말 쓰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명사가 이름씨에요. 그렇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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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들. 펜. 펜은 펜이죠? 그렇죠. 그러면 이가 내리는 소리를 해줘요. 펜. 펜. 무슨 시죠? 이름 쓰죠? 무엇이니? 펜이다. 그렇습니다. 펜. 맘. 그럼 O가 무슨 소리가 됐죠? 아. 아 된거죠? 오가 내리는 소리. 네 가지. 내 이름 불러줘. 오. 오. 아. 어. 그렇죠. 여기서 아가 내리는 소리. 맘. 오케이. 누구니? 엄마야. 그쵸? 그러니까 이름 씩. 그다음. 아스트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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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럼 오가 내리는 소리. 아. 아스트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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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그 다음에 i는. 그치? 그럼 요렇게 합쳐서. 위. 어리. 이니까. 위. 이니까. th는. 치. 아스트. 아스트릿. 위. 아스트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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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. 문어. 아닌데요. 아스트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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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예요. 카드. 아스트릿. 그래서 문어. 아스트릿. 어떤 세의 이름이죠. 그리고 이름 씩. 아스트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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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고카에는 주로 이름 씨하고 하다 씨 이런게 많이 나와요. OK. 그럼 얘는 top 하려고 하면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죠. 그치? 좀 트 소리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? top 이거는 무슨 소리부터 시작해요? 그렇죠. 푸, 아, 합쳐서 pot pot O가 내는 소리는 아 뜻은 pot 그렇죠. 소 그렇습니까? 단지, 소 그렇습니까? 삼계탕 같은 거 끓여 먹는 거 pot 혜리, 삼계탕 좋아해? 오우 좋아해? 오우 거기 있는 삶도 먹어 왼팽팽 하면서 뱉어? 하하하하 자, 얘는 뭘까요? Pots Nose OK. 그럼 오우가 내는 소리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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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우 어쨌든 뜻은 코 코 코 코 혜리야 이건 뭐지? 그렇죠. 내가 무엇이라고 부르지 무엇이니 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무슨 씨 이름 씨란 말이야 근데 무슨 씨로도 쓰인다 하다 씨로도 쓰인대 쿵쿵쿵거리면서 가면 조심조심 가는 거지 Nose Nose 그러면 Moon Moon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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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le 오우 O countless 무엇이냐고 였습니다. 그 다음에는 옥타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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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은 아, 씨는 자, 씨가 두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데 기억나나요? 크 하고 시크스 여기선 크 여기까지 소리를 갖고 아크 그 다음에는 터 앞터 앞터 오가 아니라 소리를 힙 빠져서 어 그 다음에는 터 유도 힙 빠져서 어 됐고 엑소 압소 모두 여행 hasta 다음 써서 OCTOPUS 어쨌든 뜻은 뭐죠? 문어도 얘가 OSTRICH은 타자고요 OCTOPUS는 문어 OK 다음 얘는 OMLET OK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가 되고 있어요? OM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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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OMEL 근데 이거 다음 써서 뭐에 들어야 OMELATE 다시 한 번 들어볼까 OMEL OMEL 그럼 얘가 에 말고 문질내고 그러니까 O-L-E-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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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얘가 뭐가 됐어? O-L-E-T 그래서 다음은 다음 써서 OM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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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쓸 때는 OM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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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는 O-L-E-T 그래서 O-L-E-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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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그 다음 넷. 뜻은 교물방. 오케이. 픽. 뜻은 교물방. 이 방향은 얼마야? 아, 장면을 넣었다. 준비됐죠? 가보겠습니다. 시작! omelet. octopus. ostrich. what does mean? ostrich. mil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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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on. mom. nose. nose. O가 O가 되니까 소리가 안나는 소리가 있구요. nose. pig. pig. neck. neck. CK가 neck. neck. pen. pen. pot. pot. net. 넷. 넷. 넷.